지금 회복이 되셔서 아마 금년 말인가 은퇴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만오천명쯤 모이던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하면서 예배당 다 지었는데 오천명이 다른 교회로 갔대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뚝 떨어지는 거죠 제 사위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어요 사례비를 제때 못 줬어요 몇 주를 연기하다가 줬어요 왜?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중독은 갚아야 되는데 대출받은 거 다 모자라니까 다 채워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거예요 예배당은 좋아졌지만 물론 만명의 성도가 있으니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배당 짓는 것 이상으로 힘써야 될 게 뭐냐 예배당 짓는 것 이상으로 힘써야 될 거는 돈이 없으면 건축헌금을 못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젊으신 분이 50대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도 옛날 우리 한분 목사님이 시골교회 여러 교회를 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세대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할 사람이 없어요 한분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성례를 집행해요 그리고 예배당들은 엄청 크게 잘 지었는데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이런 유럽 교회들은요 건물을 함부로 허물 수도 없어요 그 건물은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말이죠 문화재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수리할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술집으로 팔고 이단에다가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호멧 이슬람교회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지금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왔어요 우리 앞에 우리 50대 이상은 괜찮아요 4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 교회의 인적 구성이 점점점 적어져갑니다 앞으로는 사람도 없어요 학교가 폐교되는 거 아시죠?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폐교되는 거 아시죠? 학급수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서울에도 그래요 서울에도 그렇다면 학교 학급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게 이미 통계로 나와 있어요 제가 허나식 한 지가 언제 됐죠? 지난해 허나식 몇 번 했죠?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렇죠? 나는 애기가 없어요 교회의 신자들의 애기도 많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우리 시원전 도사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순산을 했는데요 그냥 저녁에 오후에 들어갔다가 밤에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애기가 먼저 날 거라고 했는데 뭐 나중에 한참 있어야 난다고 했는데 그냥 30분간에 나버렸어요 아직 60%밖에 아직 안 됐다고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출산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 데 나와버린 거예요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아야 되고 어린아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야 이게 소망 있는 교회인데 어린 세대가 없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이미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 주잖아요 기독교인의 60, 70%가 20년 이상 믿은 사람이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젊은 세대일 수 있죠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이제 믿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이상 여기 아마 여기도 지난번에 손들어봤잖아요 10년 미만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새로 나와서 예수 믿고 일꾼된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점점 이제는 눈에 보이듯이 한국교회 정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안 믿은 사람이 80%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 옛날처럼 예수천당에도 은혜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았던 때 아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때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긴 역사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더라?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불교를 오래 다니다가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절간에 스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 절간에 다니면서 불공도 들이러 왔던 분이니까 스님 제가 이제는 절간 그만 나오고 교회나 갈까 그래요 그들이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생각 잘 하셨습니다 참 부처님 마음인 것 같죠 그러면서 교회는 가려면 어디로 가시랍니까? 교회를 가시려면 그 파란 지도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마크가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 교회가 건전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통합축 교단 마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얼마 있다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린 서우경 씨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지셔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라도 가지고 구원하셨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같으냐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과 같아요 셀이 뭐예요 이 구멍 하나하나가 다 셀이에요 이게 전부 엮여져 있는 그물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고기 잡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냐 하는 그물이에요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았지만 찢어지지 않냐 하더라 이게 셀 교회거든요 이게 사도 행전에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 그게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점점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 써주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비전이 너무 작은 비전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의 식구만을 위한 기도가 되고 이런 어떤 일에 내 삶의 목적이 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게 되죠 자 우리 지난번에 보던 것 이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4대 직무가 있다고 했죠 4가지 직무를 뭘 감당해야 되냐 첫 번째 지도자 지도자로서의 목자 셀 리더죠 이 손가락 다섯 개 가운데 이게 뭐였죠? 엄지 이게 뭐였죠? 우리 삼교구 이게 뭐예요? 공동체 다 같이 시작 예 공동체입니다 이게 뭐였죠? 전도였어요 이게 뭐였죠? 지도력이라고 그랬죠 지도력 지도력이 뭐예요? 지도자로서의 목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장 안에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는 목장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장이 공동체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가운데가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여기에 못 박힌 자국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야 내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들이 거기 지체로서 모였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아직 안 믿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 세례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말로만 죽었다가 아니라 진짜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나중심이 죽어야 세례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쉽게 이루어져요 왜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느냐 모건들이 안 죽었어 자기 감정이 살아있고 자기 유익이 살아있고 자기 기분이 살아있고 자기 욕심이 살아있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와버리고 이거 뭐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건드려봐요 뭐라 그래요? 장원님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네? 꼬집어보면 알아요 죽었나 살았나 반응이 없어요 그쵸?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십자가니 내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까 어디로 갔죠? 아 이거 다음이에요 네 4대 직무 자 양치기로서의 목자입니다 첫 번째 목장원들의 영적 피로를 돌보는 것이 양치기 두 번째는 경조사 삶의 피로 부분을 성심으로 돕는 겁니다 성심이라는 말은 죽게 하듯이 하는 것 주님께 하듯이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새해 교우가 목장교회 세일 모임과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양치기로서의 목자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신방과 전화를 하는 것 다섯 번째 목장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담당 사역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전도 촉진자입니다 자 전도 촉진자 자 전도 촉진자에 있어서는 어? 네 지금 전도 촉진자는 두 번째 셀 리더가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전도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VIP 확보해야 된다 VIP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임시마다 전도를 강조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전도 촉진자의 역할 직무를 저버린 거예요 직무를 매주 강조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간헐적으로도 강조해야 됩니다 양을 기르고 양육하는 거 양을 낳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활 전도 관계 중심 전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앞으로요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 간증문 작성 훈련입니다 전도 도구를 활용하는 숙지 뭐 사형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리 전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간증문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고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은 결과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믿고 났더니 이렇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게 구원 간증문이죠 자 VIP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열매 맺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B 유형의 불신자가 좀 마음이 다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A 유형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역할을 목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목자 훈련의 일주일 동안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회심자 교회 예배 참여를 격려해야 되고 미결신자 이 미결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는 말을 요즘 안 쓰고요 뭐라고 쓰냐면 미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신자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나중에 믿을 사람 그것도 의미가 있죠 불신자는 뭐예요 안이불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버릴 사람 뭐 이 기대면 좀 그렇죠 따라합시다 미신자 우리 목장에서 얘기할 때 혹시 믿지 않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미신자라고 얘기하세요 미신자 그렇다고 또 약간 이 발음을 잘못하면 미신자 하면 안 되겠죠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오해되지는 않게 미결신자 계속 전도 대상자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후원자 사역 지속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1대1 양육의 과정을 우리 교제가 있죠 그 교제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 목자 훈련을 하면서 다른 교제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쉬운 교제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갔는데요 지도자로서의 목자 교회의 비전을 상기시키는 사람 그것을 실현하도록 돕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이 뭔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사역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 가치 수첩에 나와 있죠 앞부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냥 거꾸로 얘기를 해버리고 반대로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위원회 일을 하든지 팀 사역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 이거 참 중요해요 뭐라 그럴까 지도자로서 성숙되지 못하면요 지난번에 자신의 헌신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헌신해야 되고 자신의 헌신해야 되고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자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가 되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 시끄러워 그냥 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욕 많이 먹잖아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고 일방적이다고 그분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지도자가 아닌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마치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딴지 건다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말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니죠 그 얘기가 좋은 얘기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하고 달랐어도 다른 그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고 정말 유익하다면 아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교회의 입장을 목원들에게 전달하고 납득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목자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회자와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비전의 공감이 이루어져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 안 되잖아요 다른 괴단이 다 오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를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죠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죠 젊은 사람일수록 그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와야 돼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알아야 순종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청년들 할 때는요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득이 되어지면 믿어요 납득이 되면 믿어요 옛날에는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져도 질문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요즘은 궁금하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도요 모르면 질문을 할 때 목자가 아이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참 그 질문이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돼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좀 배워야 되겠네요 이러면요 목원들이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목자냐 이렇게 시비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참 겸손한 분이구나 저분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제대로 믿음 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무시당한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가 바로 지도자로서의 목자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해 목장교회가 개척되도록 꿈을 제시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장교회는 출발할 때요 우리 목장은 언제 변식할까요 번식하는 걸 12월 달로 잡을 거냐 6월 달로 잡을 거냐 건강한 목장은 6월 달에 잡아요 1년에 두 번 번식을 해요 건강하지 조금 못하면 1년에 한 번 번식하는 거죠 사람은 건강하면 몇 년에 한 번 애기 낳죠? 10개월에 하나 낳아요? 그냥 보통 한 3년에 한 번 낳죠? 그렇죠? 왜냐하면 젖 먹이고 좀 이렇게 젖을 떼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또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터울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냥 1년 터울로 낳기도 합니다만 아마 옛날보다 먹을 게 많아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 먹을 게 젖이 주로 먹어야 될 때는 진짜 먹을 거 없어서 젖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데 요즘은 뭐 떼고서도 우유 갖다 주기도 하고 엄마 전 말고도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낳기도 하고 영양상태가 또 엄마가 더 좋아져서 뭐 이렇게 연년세로 낳기도 하지만 좋아요 목장교회가 시작될 때 연초에 항상 지도자로서의 목자는 우리 목장이 언제 또 하나의 목장을 더 만들 거냐 우리의 목원들 중에서 하나의 예비 목자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건강한 목장을 번식시킬 수 있도록 그 꿈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지는 나중에 다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내자 4대 직무 가운데 안내자 네 번째로서의 모임 안내자로서의 목자입니다 임재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 목자가 새로운 손님에게만 신경 잔뜩 써버리면 안 돼요 물론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뭐냐 우리 목원들이 주님의 임재 이곳에 우리만 모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멘트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도 갖도록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어떻게 인도하냐 찬양 속에서도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찬양 부르면서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치유해 주시는 내 심령을 얼음 만져주시는 그런 찬양이 되면 좋겠죠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때 적절한 기도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목장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원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신방하면서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음 만져주시는 기도의 멘트가 필요하대요 하나님 우리 문자노님 요즘 사업이 참 어려운 때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점심 먹을 때까지 손님 한 사람도 안 왔을 때 허전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럴 때에 주님 필요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하도록 보내지진 마시되 할 일 없이 그냥 하루 시간 보내는 것 헛되이 왔다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장호님에게 필요한 재정을 오늘 하루하루마다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장호님 어때요? 그런 기도 옆에 목원이 해줬다면 요즘 사업이 예전과 어떻습니까? 옆에 우리 권사님이 대변인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부 기도를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장호님 시간 좀 널널하게 해주셔서 성경을 실컷 읽다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손님이 안 올 때는 우리 장호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해서 기쁨 먹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오시는 손님 한 몫을 그냥 크게 해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 우리 모건들과의 모임 속에서 이렇게 터치되는 상관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되지 뚱구름 잡는 기도만 남북 통일이 어떻고 저 오바마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하다가 가버리면 기도는 했는데 어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걸 경험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임지하고 경험되면 변화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열매거든요 변화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이에요 유대인들은 행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의식적으로 맺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목자들도 우리 목장을 어떻게 해서 부흥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되어지면 저절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건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분에게 해주시는 입술로 쓰임받으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멘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모건들이 야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목장 모임에 갔더니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래서 모건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한다? 자 날 봐요 날 봐요 이게 아니고 주님을 보라고 말이죠 주님께로 향하라고 말이죠 찬양을 하면서 그냥 딴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해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자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적용점 실천을 점검하는 거 이거 뭐예요? 말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적용했잖아요 목자들이 적었습니까? 메모했습니까? 뭐 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 어떻게 살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그렇게 하셨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이게 상호 책임이에요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에 오실 때 해보시겠어요?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거죠 이게 코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질문을 한다는 게요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코칭의 방법들인 거예요 요즘에 그 코칭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들으면요 돈이 비쌉니다 아주 백만 원 뭐 이렇게 이상 받아요 그런데 그 코칭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에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 당신 지난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호 책임이거든요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다시 또 해보겠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물어줄까요? 3일 후에 물어달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물어달라든지 그때 약속한 대로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난번 약속한 거 어떠셨어요? 하고 확인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목원에 변화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실천했는지 목자가 계속해서 물어줘야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됐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니까 같이 기도해주니까 도전을 받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섯 번째 은사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은사가 뭔지를 잘 살피셔서 목원의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있는 것이 퍼즐처럼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어떤 서로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자,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나요? 자, 없으시면 우리 저 앞부분 네 가지 직무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직무 네 가지 직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네 가지 직무요 어찌, 됐습니다 우리 양치기로서의 목자 전도 촉진자로서의 목자 지도자로서의 목자 안내자로서의 목자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하나님 나를 목자로 세우신 이 네 가지 직무를 목장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안내자로서 섬김의 사람으로서 도구로 써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목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목장에 모임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자의 직무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섬기도록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양치기로서 아버지 우리 양떼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양떼의 번식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오며 전도족진자로서 항상 날마다 성령에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목장들이 번식되는 귀한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목장을 섬기게 될 때에 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